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지구과학원 해설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가 앞서 총평을 아주 자세하게 찍어놨습니다 촬영을 해놨으니까 우리 풍마이들이 9월 모의평이 끝나고 나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자기를 반성해 보고 조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미끄림을 그려보는 계획을 세워보는 중요한 그러한 총평 영상을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9월 모평을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항상 뭐 매번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성적에 대해서 좋아하지도 기분 나빠하지도 말자 뭐 수능날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너무나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9월 모평을 통해서 자꾸자꾸 내 자신을 반성해 보고 우리는 좀 더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9월 모평을 딱 본 후에 장풍이가 세 파트로 한번 여러분들의 심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좀 상위권 애들은 이렇게도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아니 되게 익숙한 자료인데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네 재밌네 신기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중위권 친구들은 시간이 엄청 촉박하네 큰일 났다 이거 계산 능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시간이 엄청 빨리빨리 모잘랐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하위권 친구들은 이거 과목을 바꿔야 되나? 이거 지구과학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난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난 분명히 개념 한번 이래도겠는데 도대체 뭔 말이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과목을 바꾼다라는 거 사탐 런을 한다 이런 건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6월 모평이 끝나고 9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6월 모평, 9월 모평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올해 수능을 대비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수능은 6월 모평, 9월 모평과 비슷한 난이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좀 더 개선해야 되는지를 이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장풍이가 우리 풍마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얘들아 모든 일이든 모든 일이든 자신이 정성을 다해야지 결과가 좋아 알겠어? 아우 자꾸자꾸 다 과목을 바꿀까? 아유 정의 없어 이거 하지마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절박하고 간절해야지만 정성이 나와 모든 일에는 정성을 그려야 돼요 그래야지 결과가 좋아 나는 너희들에게 우선 묻고 싶습니다 너희들 정말 정성스럽게 문제를 풀었니?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생각하기가 싫고 시간이 쫓긴다라는 핑계로 문제를 대강 풀었던 적은 없어? 이것을 먼저 좀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장풍이의 해설 강의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선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석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얘들아 1번 문제를 딱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1번 문제를 딱 시작할 때 마음가짐은 그랬겠지요? 아 나 오늘 지구과학 조정 지구과학원 만점 간다 1등급 가자 많이 틀려봤자 두 개다 변별력 그래 와라 그런 마음으로 1번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건혈과 연은 누가 봐도 연은이고 자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빨리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 해설 강의에서는 얘들아 기본 개념을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세한 기본 개념의 강의는 지속력이나 지존력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은 이 문제를 풀 때 장풍이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 거고요 그리고 장풍이가 지속력과 지존력에서 알려줬던 문제를 풀 때 노하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해뒀다가 써먹으란 말이야 알겠지? 자 연은 건혈이라는 것을 알았고 자 가는 건혈이다 아니고 나는 역암층에서 이암층 이거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그죠? 자 나는 이암층에서 즉 진흙 점액 점토 괜히 점토질 이런 것들의 흰이 나타나게 되는 거 맞습니다 가와나는 지칭의 역전 여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네들 퇴적구조라고 했었죠 퇴적구조라고 하는 것은 지칭의 상하관계 지칭의 역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건 너무나 간단한 거야 간단한 문제도 불구하고 얘들아 얘네들의 정답률이 100%가 아니라는 것 그지 100%가 아니라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오케이 손님 손님 oso ear 수